먹고 사는 밥그릇은 좋다니깐요. 올해. 올해 해는 토끼해에다가 범해잖아요. 그러니깐 이 범은 산에 가면 내 세상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이 꼬인 듯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올해는 괜찮아요. 좋아요. 안녕하세요. 구인사 박경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2023년 개미년 74년생 50세 호랑이띠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반평생을 살아오셨어요. 반평생을 살아오시나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3년에 은색이라고 했습니다. 74년생 50범띠요.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정직해요. 너무 정직하고 성격이 고지식하면서도 좀 예의가 밝아요. 그러면서도 조금 성격이 교과서대로 가시는 분이 많아요. 고지식하게. 이분들은 올해 그래도 조금 개미년 토끼해에 들어서서 조금 운이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남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. 남 때문에 왜. 왜 남은 그냥 괜찮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신경이 예면해. 고지식하다 보니까. 그래서 내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. 힘이 들어.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일이 조금 풀릴 듯 하면서도 조금 자꾸 꼬여들어간다고 하나. 그런 일이 조금 오래 생길 거예요. 그래서 50평생 살았지만은 그걸 올해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올해는 정말 사랑조심. 네. 그리고 앞전에 운기는 운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하셨잖아요. 어떤 운이 좀 좋을까요? 좋은 점들은 올해 그래도 개미년 해에 들어서서는 먹고 사는 이 밥그릇은 좋다니까요. 올해. 올해 해는 토끼해에다가 범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범은 산에 가면 내 세상이거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이 꼬인 듯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올해는 괜찮아요. 좋아요.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좋다고 해서 너무 사람을 막 믿거나 좋다고 해서 사람을 너무 좋아해거나 이러면 안 돼요. 물론 뭐 봐가면서 좋아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나도 모르게 좋아할 때 있고 단지 이제 외식을 한다든지 어디 모임에 있다든지 할 때 좀 점잖할 때는 하더라도 너무 빠지지 말고 너무 나서지도 말고 중간만 가지면 된다. 자 이천 이십 년 개미년 오십 세 호랑이띠 연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네. 이천 이십 년 잘 보내라고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해 이천 이천 이십 년 년요 그래도 개미년 해에 오십 세 범띠 분들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할 이 식복은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든지 하면 살 수 있는데 힘은 꼭 된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자신감 가지세요. 이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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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감사합니다.